타이버즈 2호성 밖에 없어요 동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 채리더 분들의 동작에 맞춰서 목소리는 침착을 축하드립니다 자 연습을 하고 타이버즈 2호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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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죠? 너무 쉽죠? 이제는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갑니다 타이버즈 2호성 타이버즈 2호성 타이버즈 2호성 이우성 우łownc 우웅 신나게 돌리고 오른손 왼손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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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 우리가 누구 최강기야 최강기야 다같이 소리쳐봐 최강기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